그래 갖고 있어 그냥 그 자리에 정치해 갖고 가지수만 천 개 만 개 앗는데 지대로 한 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뭣을 막 씹지 않고 대충 씹어서 삼키면 전부 다 소화불량 되잖아 꼭꼭 씹을 때 씹어갖고 양을 들게 씹어서 그렇게 먹어야 되잖아 죽을 만들어서 그럼 그걸 못 하는 거야 꼭꼭 씹지 대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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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저번에 단가 강사왕이 둥둥 떤 남배가 아직 안 끝나가 있지 그거 어디까지 했더라 그 놈 뒤바무리를 해왔으니까 뭐 왜 가만히 있어 강사왕 둥둥 떤 남배 어디까지 했냐니까 두 번째 페이지 마지막 한 줄인가 남았어 그 전까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안 돼 마지막 한 줄 남았어 아니요 두 페이지에 한 일곱 번째 남았어 그렇게 갔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까지 갔다고 그럼 두 줄 남은 건데 셋 넷째 페이지까지 있잖아 강사왕 강사왕 둥둥 떤 남배 같이 해야지 시작 강사왕 둥둥 떤 남배 풍둥 떤 남배 풍둥 떤 남배 풍둥 떤 남배 이 배 저 배를 다 버리고 한 송경 들어가 길고 긴 소를 베어 조금만 허게 조금만 허게 배 못하고 술과 안주 많이 싫어 술둥 떤 남배 술렁 뱉 뱉 뱉어라 강릉 교포 어디로 구경 가세 대인난 대인난 대인난은 족도 진한니 대인난이요 젊은망 젊은망 젊은망은 월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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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상이다 대인난 자리에 등무 저다두를 싣어와라 우리 고향을 어서 가세 그다두를 다 보내고 오 월 일 다루 안달은 저 아 안 배웠어? 응 어디서부터 안 배웠는감? 5월이나 다른 날부터 안 배웠는감? 저다를 다 보내고 저 그다를 다 보내고 자리 등부터 한번 해 주세요 어디부터? 자리 등 자리 등에서부터요? 네 그럼 거기서부터 배웁시다 자리 자리 등 응 시작 자리 자리 응 응 응 응 응 응 이렇게 응하고 올려서 하는 거 내가 소리가 야물 꽉 차게 나야 돼요 자리 등 응 잘해 응 응 응 저다를 실어 오라 저다를 실어 오라 저다를 실어 오라 우리 고향을 우리 고향을 우리 우리 고향을 어서 가세 그 달을 다 보내고 그 달을 다 보내고 그 달 그 달을 다 보내고 그 달을 다 보내고 오리라 단오나른 날이 합이에요 그리고 대박장 천중지 천중지 가져오고래요 천중지 가져오고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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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오래요 가져오고래요 요가 너무 길어서 다음 장단의 세 번째 바까지만 가야지. 저 원중지 가족을 이오 계시다. 저 원중지 저 원중지 가족을 이오 일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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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일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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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회로다 창회로다 창창허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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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헌 창창헌 창창허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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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숲속 백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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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어라 찾았어 에잇 거기서 끌어들이지마 찾았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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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버리면 민요 되잖아 동기민요처럼 음이 구조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게 아니고 찾았어라 이렇게 해야 돼 찾았어라 탁 그렇게 해야 돼 탁 노래가 그냥 찬양하지 노래가 이렇게 똑똑한 데가 있잖아 뭐지? 아까 어디서부터 했어요? 차례요 차례 등 천단을 실어오라 차례 등 천단을 실어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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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기기 고향을 우리 기기 고향을 우리 고향을 어서 가세 어서 가세 어서 가세 그날을 다 보내고 그날을 다 보내고 오오리라 단어나른 저거금중지 가져가리요 저금중지 가져가리요 청취 중춤 장외로다 일찍이 장회로다 길게 빼지마 장회로다 장회로다 장장원 장장원 숲 intro 숲 쏘 숲 쏘 숲 쏘 백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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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찾았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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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하면 끝나는 지금 반종지 형태로 중간 반종지 형태로 끝난 것을 갖다가 일종의 저기 가는데 거기서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게 찾았어라 찾았어라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때때마다 소년이여 때때마다 소년이여 때때마다 성년이여 때때마다 성년이여 유가 아니지 성년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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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때때마다 성년이여 때때마다 성년이여 사냥 사냥자 마다 때때마다 소년이여 사람 자체 다 하는구나 광풍재월 다른 천지 연비고약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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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는 너무 허는 허단말 허단말 봐 개진이 때때마다 소년이여 사람 자체 다 하는구나 개진이 때때마다 소년이여 사람 자체 다 하는구나 다 하는구나 광풍재월 다른 천지 광풍재월 다른 천지 연비고약을 허단말 연비고약을 허약을 허단말 허단말 연습 많이 했네 무엇을 이렇게 연습을 해갖고 입을 쫙 해보면서 이렇게 이쁘게 헌대 참 별수록 아니 너무 전에 선생님 입을 보면서 해야 되니까 모르니까 입만 확 그랬던거야 예 연습 많이 했지 예 연습 많이 했지 네 네 네 연습 많이 했지 네 연습 많이 했지 네 연습 많이 했지 한참 연습 셋 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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